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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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.. 뭐 3명 들어가면 공간이 없구만 그러니까 요정도가 3개월만 살아야 되면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돼 1년 계약이면 500에 내가 30으로도 구해줄 수 있어요. 이 정도. 굳이 50까지 안 하고 35 정도여도 할 수 있어요. 단기니까 3개월이면 매력이 있고 장기로 할 수 있으면 매력이 없고 그러니까 정방이 없으면 이런 방이 가는 거고 단기로 구하시는 분들은 1년 계약되는 집들을 저처럼 부탁을 하는 게 훨씬 좋은 방을 갈 수 있어요. 3개월은 좀 무리고 2m 80. 아까 집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큰 것 같긴 한데 굳이 안 해도 되겠다. 조금 더 큰 감은 있어요. 제가 딱 20대 중반에 이런 데 살았습니다. 친구 한 3명 꼭 놀러 와가지고 누워서 자고 하겠는데 재생 목록 누르시면 1,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2 tales